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 성류, 성류꽃하고 성류하고 아침에 이렇게 꽃을 보면서 찬미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한 주 찬송하는 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큰 뜻을 날듯하도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선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내 영원히 찬양하네 내 영원히 찬양하네 네 얼마나 예뻐요 이 성류꽃이 성류가 비록 아직은 작지만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이 너무 예뻐서 저희 지금 작년에 조그맣게 열렸다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속에 뭔가 달려 있을 것 같아서 예 조금 기대를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꽃과 같이 예쁘고 이 예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 모닝 글로리 저기 붕꽃이 아니 붕꽃이 아니고 뭐죠 아침 모닝 글로리가 네 나팔꽃 네 나팔꽃을 한번 더 보고 벌이 벌써 부지런하게 나와서 저기 하고 있군요 이 그림자로는 보이지만 이걸로 네 핑크색도 모닝 글로리 보여주고 지금 벌이 있기 때문에 얼른 또 여기를 거쳐서 나팔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려고 네 아까 나팔꽃을 좀 찍기는 했는데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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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예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릴까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완전히 덮어 엎었어요 저는 하나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네 많이 나팔꽃 보고 오늘 하루 또 방긋방긋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호 제가 어떻게 또 꺼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귀퉁이에 뭐야 깻잎 보이시죠 어저께 깻잎 다 걷어드렸는데 네 조금 조금 남겨놓은 것은 그 사이에 하나씩 뜯어서 먹으려고요 네 어떻게 제가 끌 수 있을지 봅시다 끕읍시다 예